전지현 아찔하게 쭉쭉쭉쭉 그러고 통화할 때 쭉쭉 당겨주고 여보세요? 누가 왜 전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지현이만 아는 필살기인데 싫어하는 남자 앞에서는 줄 허리 피고 한 번 두 번 하루에 백 번만 하면 정말 이뻐지기 힘들다 하나 둘 셋 넷 올라가 이래도 바디빨이 안 선다면 지현이만의 감쪽같은 비법 눈 깜짝할 사이 백만 불짜리 몸매로 바꿔보시겠어요? 지현이 몸에 바르는 맥컵 란에즈 스타일리쉬 바디스입니다 바디 여러분 Ils 지현이 눈을 보는데 3 지현이